안녕하세요. 이지앤 스마트 엔지니어링의 정규범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이오드가 포함된 전자회로에 대한 정밀한 해석 부분을 살펴보겠는데요. 그래프를 이용한 해석을 다루겠습니다. 다이오드를 이용한 가장 간단한 회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와 같은 간단한 회로에 대한 해석이 되겠고, 그래프를 이용한 정밀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다이오드를 해석하려면 다이오드의 특성을 우리가 파악해 봐야 되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다이오드에 인과된 전압과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의 관계는 이퀘이션으로 표시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한 다이오드의 재조사에서는 전압과 전류의 관계를 그래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두 개를 이용한 해석이 아주 정밀한 해석이 되겠지요. 다음 시간에는 근사화 모델과 아이디얼 모델도 다루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이오드의 전압과 전류의 관계가 이쀘션으로 표시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러한 방정식에 대해서 이퀘이션을 그래프로 그린 것이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됐을 때 전압이 0보다 작을 때는 누설 전류, 전압이 0보다 클 경우에 대략적으로 전류가 흐르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그래프가 되겠지요. 따라서 이 해로를 해석할 때 어느 부분에 속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이오드의 전압이 어느정도 돼서 전압이 흐르는 경우 이것은 순방향 바이오스 영역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전류가 누설 전류밖에 흐르지 않은 영역 이것을 Reverse Bias Region이라 얘기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해로가 있으면 다이오드가 어떤 상태인지 먼저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이오드를 정밀 해석하려면 우리가 이퀘이션을 알아야 되겠는데요. 이 퀘이션은 제조사에서도 정확히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퀘이션 대신에 그래프를 제공하게 되겠는데요. 다이오드의 전압 전류 그래프를 갖고 해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해석하면 다이오드가 어느 부분에서 작동되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조금 전에 차트에서 Forward Bias Reading과 Reverse Bias Region으로 나눴습니다. 따라서 다이오드가 Forward Bias인가 아니면 Reverse Bias인가를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간략하게는 전압 전류 그래프 모듈에서는 전압이 0보다 크면 Forward Bias이고 0보다 작으면 Reverse Bias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Forward Bias Region은 이와 같이 되고요. Reverse Bias Region은 이와 같이 되겠죠. 먼저 다이오드가 오프되었다고 가정하고 다이오드 전압을 구한 다음에 이 전압이 0보다 크면 Forward Bias Region, 0보다 작으면 Reverse Bias Region, 이와 같이 해서 회로를 해석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차트는 이랜 4148에 대해서 제조사에서 제공한 그래프를 갖고 우리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Forward Bias Region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Forward Bias Region은 바로 이와 같은 그래프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온도에 따라서 다른 그래프도 제공하지만 이와 같은 그래프가 되겠고요. Reverse Bias Region, 즉 전압이 0보다 작다고 했을 때 Reverse Bias Region에서는 누설 전류가 흐르겠습니다. 누설 전류가 흐르게 되겠고 대략 상온에서 20도에서 대략 20nA로 아주 작은 값이 되겠죠. 신호형 다이오드에서는 열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이 전류가 아주 적다고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또한 전압이 0보다 큰 영역에서는 전압이 매우 크게 변화되었는데요.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세미 로그 그래프로 그려졌는데요. 다이오드 전압은 그냥 리니어하게 표시하고 다이오드의 전류 부분을 로그 그래프로 표시했습니다. 이렇게 세마일 로그 그래프로 그리게 되겠죠. 왜냐하면 해로의 전류 값은 많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세마일 로그 그래프로 표시했고 이렇게 해야 자세히 표시가 되겠습니다. 다이오드에 인과된 전압이 이와 같이 됐을 때 그때 전류가 2mA다 이렇게 표시됐다면 다이오드에 걸린 전압이 0.6V로 이와 같이 낮아지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도 0.3mA, 0.3mA 정도로 낮아지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래프에서 살펴보면 다이오드에 인과된 전압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전류가 흐르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차트에서는 다이오드가 포함된 전자해로에 대한 정밀 해석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다이오드의 왼쪽에 10V가 걸려있고요. 오른쪽에 부하, 우리가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죠. 이 부하는 등가적으로 2kΩ이다 하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이 해로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 맨 먼저 우리가 파악할 것이 무엇이 되겠죠. 먼저 다이오드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다이오드의 상태를 파악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다이오드가 오프라고 가정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이 부분에서 다이오드가 오프다. 다이오드의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해로를 푸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했을 때 기준 전압에 대해서 다이오드의 왼쪽 전압은 어떻게 되죠. 바로 왼쪽, 다이오드의 왼쪽 전압은 입력 전압이 되겠습니다. 10V가 되겠죠. 오른쪽 전압은 어떻게 되죠. 다이오드의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저항에 걸린 전압은 0V가 되겠죠. 저항에 걸린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다이오드의 오른쪽 전압은 0V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이오드의 전압은 어떻게 되죠. 왼쪽 전압 빼기 오른쪽 전압 10V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이오드에 걸린 전압은 10V가 되고 이 전압이 0보다 크기 때문에 다이오드의 상태는 어떻게 되죠. 다이오드의 상태는 Forward Bios Region이 되겠습니다. Forward Bios Region이라고 하면 다이오드의 흐른 전류가 이와 같이 매우 바뀔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전류가 흐른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First Step은 어떻게 하죠. 먼저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가 어떤 티피카라는 값이다. 여기서는 한 2, 3mA 흐른다고 가정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흘렀을 때 전압, 티피카라는 전압은 대략 0.7V로 놓았습니다. 따라서 이 다이오드에 걸린 전압이 0.7V다 하고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죠. 먼저 키리오프 법칙에 의해서 회로를 풀어보죠. 먼저 왼쪽의 전압은 VS가 되겠구요. 오른쪽의 전압은 플러스 0.7VD 전압에다가 RI 저항에 흐르는 전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우리가 살펴보면 저항에 걸린 전압은 입력 전압에다가 다이오드에 걸리는 전압을 빼준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다면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죠.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그 저항값 분의 저항에 걸린 전압이 되겠습니다. 저항값은 2kΩ이 되고 저항에 걸린 전압은 입력 전압에다가 다이오드 전압을 빼주기 때문에 2kΩ의 9.3V 즉 4.65mA가 되겠습니다. 스텝 1에서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가 대략적으로 4.65mA가 나왔죠.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4.65mA가 흐를 때 이와 같이 회로에 선을 걷는 것입니다. 4.65mA가 흐를 때 경계선을 걷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경계선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됐을 때 직선으로 그어서 한번 전압을 보겠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면 0.72V가 되죠. 따라서 전류가 4.65mA가 흐를 때 다이오드에 인간 정확한 전압값은 0.72V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스텝 3는 어떻게 되죠. 다이오드에 걸린 전압이 우리가 0.72V라는 것을 아는 상태가 되겠죠. 0.72V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따라서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는 출력 전류와 같을텐데 이 전류는 2kΩ의 10-0.72V가 되어서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는 4.64mA가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구한 4.65mA에 비해서 정밀하게 구한 4.64mA가 되겠죠. 따라서 출력 전압값은 어떻게 되죠. 바로 저항에 걸린 전압이 되겠습니다. V0는 RI가 되기 때문에 2kΩ 곱하기 4.64mA 하면은 9.28V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정밀한 해석을 살펴봤습니다. 따라서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 즉 출력 전류가 되겠습니다. 이 전류값은 4.64mA가 되겠습니다. 또한 출력 전압은 이 전압과 전류를 곱한 값 9.28V가 되겠죠. 여러분은 전압 전류 그래프 모드를 어떻게 생각하시죠? 좀 복잡하다고 생각하시겠죠. 요약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이오드 상태를 파악해 보는 것입니다. 다이오드가 OFF라고 생각하고 VD를 구하는 것이죠. VD는 왼쪽 전압 빼기 오른쪽 전압이 되겠습니다.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오른쪽 전압은 0V가 되겠고 왼쪽 전압은 인가 전압인 10V가 되겠죠. 따라서 VD는 10-0, 10V가 되겠고 따라서 0보다 크기 때문에 Forward Bios Region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스텝은 어떻게 되죠? 다이오드 전압이 0.7V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저항에 걸린 전압은 인가 된 전압 10V에서 0.7V를 뺀 9.3V가 걸리겠습니다. 따라서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는 2키로분의 9.3, 4.65mA가 되겠습니다.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가 4.65mA라면 그래프로 정확히 한번 보면 0.7V가 되겠죠. 여러분이 구할 때는 자로 한번 정확하게 구해야 되겠습니다. 요같이 됐을 때 저항에 걸린 전압은 어떻게 되죠? 바로 10V에 0.7V를 뺀 전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I0는 어떻게 되죠? 4.64mA가 되죠. 출력 전압은 RI를 해서 9.28V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칼 모델 정밀한 해석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이번 시간에는 다이오드가 포함된 회로의 정밀 해석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